부모의 변화가 아이를 살린다. 행복에너지에서 편했습니다. 부모들이 스스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해야 자녀의 삶 역시 행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멘탈혁신자녀교육서입니다. 강연가와 대학 교수 등으로 활동 중인 저자는 직접적인 성취 경험을 바탕삼아 교육 분야로 고민하는 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방침을 전합니다. 또한 세계적 위인들이 남긴 명언을 자녀의 멘탈혁명에 적용하고자 간단하게 풀이하고 세부적인 멘탈 코칭 팁을 제시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.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한 멘토와 지원군이 되기를 바라며 쓴 책입니다.